자기관리 자기관리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운동, 식이요법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부터 행복한 일들로 내면을 다스린 것까지 자기관리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수많은 자기관리 방법 중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식단으로 자기관리 중이라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랭킹닷컴 관리하는 랭킹닷컵 신용카드입니다 랭킹닷컵 신용카드와 함께 건강해진 할인 혜택 지금부터 알아볼까요? 혜택 하나! 랭킹닷컴 할인 랭킹닷컴 신용카드만의 아주 특별한 혜택이죠 랭킹닷컴 신용카드로 랭킹닷컴에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20%가 청구할인됩니다 랭킹닷컴에서 건강식을 주문하면 당일, 새벽, 내일 등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건강식이 도착하는데요 몸도 마음도 보여서 건강해지는 같은 기분이 드네요 혜택 둘! 골프장 골프 연습장 할인 요즘 남녀노사 할 것 없이 골프의 인기는 정말 식을 줄 모르는데요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에서 권당 1만원 이상 이용시 최대 10% 청구할인 혜택이 제공돼요 저도 이번 기회에 골프장 나가봐야겠어요 나이스샷! 혜택 셋! 구독 서비스 할인 마지막으로 없으면 서운한 혜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구독 서비스 할인 혜택인데요 넷플릭스, 디즈니 플러스, 웨이브의 구독 서비스를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정기 결제할 경우 10% 청구할인이 가능하답니다 랭킹닷컴 할인부터 골프장 할인 구독 서비스 할인까지 그야말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랭킹닷컴 신용카드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KB국민카드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KB국민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한지우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KB국민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KB국민카드 사내 크리에이터